리빵 1, 3.5m 볼이 조금씩 조금씩 높게 들어오죠 김창렬 선수가 어깨가 지금 좀 안좋은 모양 입니다 어깨가 원래 안좋은 상태에서 선발 투수로 지금 이주석 선수가 투수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천하무적의 원년멤버죠 마리아 선수가 6번 타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수들이 사실 기운이 빠지죠 자 마리오 섰습니다 자 유격수 유격수 잡아 유격수 험불하는 바람에 마리오도 일루에서 세입 자 주장 올 세입입니다 과연 자 4볼로 밀어내기 4개가 계속해서 타수는 한바퀴 돌아서 우리 한문관 선수 3볼 1스트라이크에서 자 쳤습니다 자 중견수 앞에 중견수 중견수 앞에 중견수 잡아서 테이크업 마리오 홈으로 홈에서 홈에서 세입 서드에서 서드에서 아이고 호주가 던진 볼이 좌익수 앞으로 갔고요 서드에서 세입 됐습니다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김동희 선수 와인더 자 쳤습니다 좌익 유격수 유격수 잡아서 아 유격수가 좌익수 앞으로 나가는 걸 잘 막았는데요 자 안타깝게도 너무 깊숙한 타구여서 자 알바퀴스의 2회 말 공격 첫 타석은 김현석 선수부터 유격수로 수거구진 김현석 선수 첫 타자 아 루킹 삼진이요 자 지금 한 복판으로 들어오는 볼이었는데요 선수들도 뭐 광명에서 뛰다가 자 쳤습니다 자 유격수 안전하게 잡아서 세칸 잡아서 1루에서는 세입 됐습니다 자 볼이 빠진 가운데 최설 선수 2루로 가고있고요 조성원 선수 쳤습니다 서드 서드 잡아서 아 선볼 빠졌습니다 글로버 맞고 뒤로 흘렀습니다 최설 선수 과연 홈까지 홈에서 유격수가 또 놓친 가운데 홈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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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놓친 가운데 자 볼 자 조성원 선수 서드까지 뜁니다 서드에 볼이 풀려지는데 서드에서 슬라이딩 세일 됐습니다 자 지금 자 성민 선수 어우 성민 선수 또 몸에 맞을 뻔 했으나 홈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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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됐고요 자 유수석 선수 자 2등 파서 3루까지 자 지금 유수석 선수하고 돌을 채우고 지금 가자는건가요 자 우리 천하무적이 자 3볼 꼬리 빠졌고 자 서드 주자 서드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홈 16개 세입 자 3루에 있던 우리 최웅 선수 홈으로 들어왔고요 4점까지 자 3점차까지 풍미까지 도착한 알바툼스 이상훈 선수 과연 쳤습니다 자 좌익수 높이 뜬 볼 자 마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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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오면서 잡지 못했습니다 자 2,3루 모두 지금 홈으로 들어왔고요 다시 이상훈 선수는 1루로 비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6대5로 3점차 리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우 살아나고 있는게 보입니다 자 왕동직 선수 스윙 아아 컵으로 자 삽질을 잡아내고 있는 점이죠 잠깐 교체되서 초수로 올라왔다가 또다시 사실은 조금 일찍 쳤습니다 자 1루 앞에 조영보 선수 자 무릎무릎 깔끔하게 잡으면서 마리오 초수 성민 자 자 리드로 자 또다 대하로 가 자 몸쪽 꽉찬 스트라이크 되면서 삼진으로 자 세타자를 모두 돌려 세우면서 자 푸수에는 여전히 임찬호 선수입니다 조영석 선수가 아니라 조영보선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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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영보선 자 쳤습니다 자 2루수 땅볼 앞에 2루수 깔끔하게 잡아서 1루로 아웃 자 2루수 우리 김동희 이미 꿈에 도착했을 때 조성호 선수는 2루에 도착했습니다 자 우익수 쪽에 우익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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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라이 아웃 되면서 자 이렇게 주자는 내보냈지만 깔끔 자 2볼에 자 김성훈 쳤습니다 1루 여유있게 잡아서 아웃 호수까지 안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 지금 1002번 1002번 1루 유용욱 선수도 쳤지만 네아플라이 아웃 아웃 이렇게 저희는 또 천하무적이 4회초 공격을 이어갔지만 역전을 시키지 못한 가운데 알아요 저희는